이 이야기를 전하는 제 정신을 명석하게 기억을 선명하게 지켜주소서 이 이야기는 전사와 무기, 믿음과 분노 이젠 다시 보지 못할 한 인물의 이야기이다 바로 팔라우스의 전사와 무기 왕조의 위대한 통치자 다르마 팔라의 아들 데바팔라의 이야기이다 데바팔라는 펭골의 비옥한 땅과 울창한 밀림을 물려받았다 호랑이가 배회하고 도마뱀이 헤엄치며 겐지스강의 신성한 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곳 바로 마하야나였다 깨달음을 통해 윤회의 순환에서 벗어나 열 번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불교의 가르침 마하야나 땅은 그 가르침이 전파되는 가장 큰 통로였다 어떤 이는 승리의 삶이 고달프다 하지만 이는 황제의 삶을 몰라서 하는 말일 것이다 승려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안녕만을 돌보지만 황제는 매일 물질적 고민으로 마음을 더럽히고 늘 괴로움에 시달린다 존재하는 인간과 괴로움은 떨어질 수 없다 이것이 사성제 중 첫 번째 가르침이다 데바팔라는 이기적인 열망 대신에 혼자 열 번에 들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깨달은 존재인 오살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다 이를 위해 데바팔라는 제국을 건설해 자비로 다스려 백성들을 감화시키고자 하였다 숭고하지만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목표였다 그는 내정을 세우기에 앞서 벵골의 국경을 확보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이에 군대를 모아 자신의 사촌인 자야팔라를 지휘관으로 삼고 이웃 카마루파와 울트칼라에 보내 복종을 요구했다 이웃 카라로asha 이웃 카라바 이웃 카라로 우리 군대가 타마루파로 진군 중입니다 곧 승전보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대가 타마루파로 진군 중입니다 세라멘 이제 우리 군대가 타마루파로 진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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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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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한번 약탈이나 나가볼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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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늘을 가리. 가늘을 가리. 가늘을 가리. 아델. 할인 헤이 금요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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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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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